이제 여러분이 말해요. 는데를 사용해서 말하세요. 날씨가 공원에 놀러 갈까요? 미안해요. 내일 시험이 있어서 같이 못 가요. 공원에 가요. 말하고 싶어요. 공원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. 뭐예요? 네, 날씨가 좋아요. 는데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? 는데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. 좋다, 형용사예요. 받침이 있어요. 응대를 써서 말해요. 좋은데예요. 같이 말해요.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놀러 갈까요?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내일 시험이 있어서 같이 못 가요. 잘했어요. 다음을 봐요. 말해요. 이 사람은 누구예요? 제 친구. 지금 미국에 있어요. 이 사람이 누구예요? 물었어요. 제 친구예요.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어요.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어떻게 말해요? 여러분, 다 했어요? 이다는 형용사처럼 쓰여요. 이다. 받침이 없어요. 니은대를 붙여 말해요. 인대예요. 같이 말해요. 이 사람은 누구예요? 제 친구인데 지금 미국에 있어요. 모두 잘했어요. 이렇게 말해요. 이렇게 말해요. 이렇게 말해요.